막바지 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주택담보다출이 증가하면서 3분기 가계비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다출 잔액에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2조 원 증가했습니다. 매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비지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3년 4분기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약 5년 만에 500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폭주하던 빚 증가세는 정부의 각종 대출 규자책으로 그나마 꺾인 모습을 보였지만 막바지 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다출은 48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폭주하던 빚 증가세는 정부의 각종 대출 규자책으로